야, 발표 3시간 전까지는 최종 파일 보냈어야지. 뭐 어디, 뭐 법에 그래야 한다고 쓰여 있어? 돈 준다는 사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공손해지더니. 한 마디만 더 해 봐줘. 너는 말로 패지만 나 진짜로 팰 수도 있어. 야, 빨리. 야, 실수 없이 제 생이나 하셔. 아우, 진짜. 안녕하십니까. 마원구의회 부의장이자 다같이 진보당 소속 의원 고 동찬입니다. 저희 마원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자 보호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.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연구하였습니다. 함께해 보시지. 유세라 의원. 어? 뭐야, 뭐야? 선배들한테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욕심 부릴 거야? 뭐야, 이거? 욕심이야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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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아니, 남이 다 해 놓은 판에 무임승차한테 욕심 부리는 거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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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. 아니요, 돈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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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, 거짓말입니다. 거짓말. 여러분들. 너랑 해달래? 아닙니다. 여러분,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좋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. 저희 마원구에서는요. 예방과, 그죠? 보호, 애프터 서비스까지 못. 두 번째, ο야! 아아! 오, 이, 세, 이, 네! 광복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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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거져! 왜 안 거져! 왜 안 거져! 잠시!